돈이 얼마나 많아야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건지 한 30억? 30억이면 되겠냐 사기죄로 보소당한 것에 원활 품고 나한테 복수하러 온 거야 삼촌, 그거 뭐예요? 니 이름으로 입금해놨다 이번 일 잘 마무리되면 이거 너 다 죽을래 니가 나를 부려놓고 이씨 형님 이거 함정 아닌가? 만약 마누라가 죽어봐 그럼 이혼 이 자료 한 푼도 안 줘도 되잖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돼유? 개가 사람을 물면 사람도 개를 물은 법이야 숫자 4개만 말하면 다 끝난다니까 뭐야 비빌 번호 시키는대로 하라고 했지? 너 때문에 자식이 일이 다 꼬았잖아 성님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잖아요 그리고 내 말만 믿으면 돼 알았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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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님이 시켜줘요 그거야 안되냐? 아따 *** 코피 나보다 나한테 왜 그런 거야 왜? *** 죽여만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다 인마 얼마 들었어? 할 수 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